안녕하십니까? 에듀용닷컴 운영자 강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기능장 실기작업형에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화면에 보시면, 자, 요렇게 나옵니다. 2023년도 배관 에너지관리 분야 변경사항 안내라고 해서 이게 2022년도 12월경에 올라온 공지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의 내용을 제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열어본 거고요. 요거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에너지관리 기능장 산업기사 실기작업형이 주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배관도 같이 들어가 있긴 한데, 지금은 에너지관리 분야를 제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이후에 수험자 유의사항도 같이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대상 종목 같은 경우는 배관기능장 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산업기사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플렌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플렌지가 들어가는 실기작업형 같은 경우는 배관기능장 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산업기사밖에 없기 때문에 대상 종목이 요렇게 따라온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2023년도부터 도대체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같이 봅시다. 플렌지 관련 사항, 자, 첫 번째 채점사항인데 플렌지 체결 관련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변경 전에 2022년도까지는 플렌지 체결 전에 감독 확인을 받지 않고 체결하더라도 별도의 실격처리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변경 후에는 2023년도 이후겠죠. 플렌지 체결 전 감독 확인을 받지 않고 체결시 실격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실격처리면 여러분들 0점입니다. 이거 불합격이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제 작업형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렌지 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플렌지가 두 도막이기 때문에 우선은 강관을 두 도막 절단을 하고요. 이 두 도막에 각각 한쪽에 나사를 내죠. 그래서 한쪽씩 나사나 외의 나사 도막 두 도막을 플렌지에다가 용접을 합니다. 그러면 플렌지 용접된 도막이 두 도막이 생기는데 이 두 도막을 용접한 후에 바로 볼트너트 체결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용접된 상황에서 들고 가셔서 두 도막을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이제 안쪽에 본드를 칠한다거나 이런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나온 항목인데 이게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뒤쪽에 수험자 유의사항 확인하면서 같이 다뤄드릴 건데 어쨌든 그전에는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갔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명시한 거예요. 실격 처리하겠다. 당신이 부정행위하는 거를 무조건 방지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감독관이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플렌지 용접하고 나서는 반드시 두 도막을 들고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채점사항을 보게 되면 볼트너트 관련인데 변경 전에는 플렌지의 볼트 구멍 배열의 수평 수직 상태에 대한 채점을 미실시하였다면 자, 변경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플렌지의 볼트 구멍 배열의 수평 수직 상태에 대하여 채점을 반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해 보시면 붙임위를 창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붙임위를 열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플렌지 볼트 구멍 배열 관련 상세 사항이라고 해서 플렌지 볼트 구멍 배열의 수평 수직 상태 유지라고 해서 바른 예와 틀린 예가 있습니다. 자, 바른 예 보시면 플렌지 구멍이 어때요? 수평 수직이 딱 맞아요. 정갈하게 딱 맞습니다. 자, 근데 틀린 예를 보시면 이게 수평 수직이 안 맞죠? 삐딱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채점 대상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플렌지의 볼트 구멍 배열의 수평 수직 상태에 대한 채점을 반영한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공개 문제를 봤을 때는 이 플렌지 부분에 대한 오작 사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채점 대상 제외 사유가 있는데 이 플렌지 모양에 대해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채점에 그냥 단순히 반영을 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감점 사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가능한 한 수평 수직을 맞춰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도 제가 작업형 영상에서 다 다뤄드렸죠. 그래서 꼭 참고하셔서 2023년 시험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개 문제, 이 도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 변경 전 내용은 없고요. 변경 후에는 플렌지 상세도의 용접 도시기호라고 해서 표시 위치 등을 수정했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단순히 작업형 도면만 봤을 때는 큰 수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공개 문제 상에서 플렌지 도시기호 모양을 넣어뒀더라고요. 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해 보시면 그 외에 2022년도와 비교하여 도면의 변동 사항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험자 유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 있죠. 작업형 도면이라든가 아니면 재료 목록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연습한 대로 2022년도까지 연습한 그 도면들 그대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공개 문제를 봤을 때, 또 공개 문제의 그 기준을 봤을 때 거기 밑에 보시면 치수는 변동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면의 유형과 모양은 바뀌지 않지만 치수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거 명심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이렇고 그 밑에 보시면 한 가지 더 있는데 수험자 지참 공구 수정이라고 해서 배관 고정용 C 클램프 지참 가능이라고 바뀌었네요. 그래서 희망자의 하남이라고 돼 있고요. 자, 지참 공구 변경 전에는 없었다면 변경 후에 C 클램프 지참 희망자의 하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C 클램프라는 게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이동식 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C 클램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희망하시면 별도로 준비해오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자, 대상 종목은 뭐 기능사부터 다 됩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뭐 다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어때요? 바이스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 우리가 배관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에서는 모두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공지사항은 이 정도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공개 문제와 수험자 유의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은 공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공개 문제 어떻게 찾냐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큐넷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고객 지원에 들어가셔서 자료실에 공개 문제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공개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에너지, 에너지 관리 요렇게 검색을 하시면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요렇게 뜹니다. 그래서 기능사는 변경된 내용이 없으니까 요렇게 신규로 올라온 도면은 산업기사, 기능장 요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들어가 보면 에너지 관리 산업기사 들어가 볼게요. 요렇게 들어가 보시면 Z파일이 있어요. 요거 첨부 받아 보시면은 다 나오는데 자, 밑에 간략하게 우선 봅시다. 적용 시기는 23년도 1월 1일부터고요. 주요 변경사항이 실격사항을 추가했고 요구사항 추가했고 도면에 플렌지 상세도를 수정하여 넣었다라고 합니다. 요거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 도면에 대하여 지급재료 목록은 공통이며 이 말이 곧 도면은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에서 도면의 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치수 변경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 산업기사였고 기능장도 같이 한번 보면 똑같아요. 요렇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실격사항 추가, 요구사항 추가, 도면의 플렌지 상세도 수정, 그리고 전체 도면에 대하여 지급재료 목록은 공통이며 실제 시험에서 도면의 치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 G파일 다운받아보시면 모든 내용이 담겨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G파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과거에 나왔던 출제 문제와 그리고 현재 나오는 출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도면을 제외하고죠. 그 쉽게 말하면 수험자 유의사항만 유의깊게 보시면 돼요. 그 수험자 유의사항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 수험자 유의사항 보기 전에 간단하게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요게 이제 2023년도부터 출제된다고 하는 그 G파일 열어봤을 때 공개 도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먼저 보여드릴 거는 에너지관리기능장 공개 도면입니다. 그래서 요게 1번 도면인데 1번부터 자, 하나씩 보시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도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기존에 22년도까지 출제되었던 도면하고 살펴봤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그대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현재 올라가 있는 제 영상을 가지고 마찬가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연습하시고 하면 되는데 다만 아까 전에 우리 공개 문제 탭에서 봤듯이 이 치수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수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에너지관리 산업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사도 1번부터 2, 3, 4, 5, 6번까지 요렇게 공개 문제가 있죠. 22년도까지 출제되었던 공개 문제 작업형 도면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치수는 바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뀌게 된 수험자 유의사항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게 요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수험자 유의사항이죠. 그래서 G파일 풀어보시면 요게 아마 공개 문제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공개 문제 사항에서 요구사항이라든가 수험자 유의사항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선은 기능장부터 살펴볼 건데 자, 여러분도 화면상 보고 계신 좌측편에 있는 문제가 2023년 이후 신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측편에 보이시는 문제가 2022년까지 출제되었던 9버전 문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관리 기능장과 산업기사 모두 비교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전에 9버전 도면들을 가지고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다뤄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수험자 유의사항을 보다 세분화해서 좀 더 정밀하게 제가 알려드린 영상이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게 세분화해서 알려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번 영상은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신규 버전과 9버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면 이전에 촬영해둔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볼 텐데 우선은 에너지관리 기능장이죠. 자, 마찬가지 기능장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를 할 거예요. 자, 시험 시간은 똑같습니다. 5시간 30분, 5시간 30분 똑같고요. 요구사항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갈로 1이라고 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급된 재료를 이용하여 도면과 같이 강관 및 동관의 조립 작업을 하시오. 그래서 첫 번째 항목 보시면 강관을 절단할 때 수험자가 지참한 수공구, 수동 파이프 커터, 튜브 커터, 쇳톱 등을 사용하여 절단 후 파이프 내 거스러미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동 파이프 커터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촬영해둔 영상에 설명을 해뒀다. 요런 겁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요 항목 같은 경우에는 9버전에도 똑같이 요렇게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항목 보시면 플렌지 및 강관 용접 이음새는 지정된 용접봉을 사용하여 아크 용접을 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 9버전에도 존재하는 항목입니다. 자,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요 항목을 보시면 강관과 플렌지의 용접 후 플렌지 조립 체결 전에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 항목이 존재는 했었는데 요 확인 받지 않았을 때 뭐 실격이 된다 이런 항목은 없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9버전에도 존재는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항목이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리면요. 어디에 존재하느냐 자, 요게 신규 도면 두 번째 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요기 나와 있어요. 요기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다음 사항은 실격에 해당하여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해서 요기에 버젓이 넣어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렌지 조립 체결 전에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채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불합격시키겠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9버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보여드리면 9버전의 두 번째 페이지가 요 녀석이 됩니다. 자, 같이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요렇게 이 오작품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둔 이 내용들인데 여기에 보시면 어때요? 이 감독관에게 플렌지 조립 체결 전 이 감독관으로부터 확인받을 경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불합격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23년도부터는 반드시 이렇게 불합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플렌지 도막이 제가 단면도만 그리면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관관을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나사낸 관관을 넣어서 자, 요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요거 나사놨다라고 칩시다. 요렇게 넣고 이쪽에다가 용접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용접을 해서 가운데에다가 패킹을 넣고 그 다음에 볼트너트를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안쪽에다가 요 안쪽에다가 본드를 바른다던가 아니면 이물질을 발라서 세지 않게 만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강관을 절단하지 않고요. 강관을 절단하지 않고 양쪽에 나사를 낸 다음에 이렇게 나사를 낸 다음에 그대로 플렌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대로 야, 이거 저 듣고도 어이가 없었는데 이렇게 플렌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운데 세요? 안 세요? 안 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이 추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야,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현장 가서 써먹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우리 제대로 연습해서 제대로 가치있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자고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좀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자, 방금 봤던 항목이 이 항목이었고 이 항목이었습니다. 자, 근데 기존 항목들은 어차피 있었어요. 9버전에 있었는데 신규로 추가된 게 이 항목이죠. 빨간색 당구장 표시. 그래서 플렌지 볼트 구멍의 배열은 우측 그림과 같이 수평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그림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림까지 추가를 해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플렌지를 위에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완성작품 기준입니다. 완성작품 기준으로 위에서 쳐다봤을 때 요 볼트너트 구멍이 수평 수직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플렌지가 요렇게 있는데 요기 이제 강관 용접하는 부분이고 볼트너트 구멍이 이런 식으로 위치한다. 자, 이런 식으로 위치한다라고 하면 위에서 봤을 때 요태 수평 수직이 안 맞죠? 비스듬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요것도 채점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 공지도 보여드렸지만 채점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했고 자, 제가 우측편에 요거 신규 버전 2페이지 띄워드립니다. 신규 버전의 2페이지인데 자, 그래서 우측편에 요 신규 공개 문제 항목에 보면 채점 대상 제외 항목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 플렌지 볼트너트 구멍이 수평 수직이 맞지 않았을 때 채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항목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불합격시키는 항목이라기보다는 채점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감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감점 정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러한 내용도 제가 그 작업형 영상에 다 담아뒀으니까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필요 없는 내용은 좀 지우도록 하고 자, 그 다음 항목 봅시다. 요 빨간색 항목이 추가가 되었구나. 그 다음 항목은 마찬가지 기존에 있었던 건데 시험 종료 후 작품의 수합시험 시 누수 여부를 감독위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구버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항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수험자 유의사항으로 넘어가 보면 자, 첫 번째 시험 시간 내에 작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5시간 30분 내에 작품 제출해야 되죠. 구버전에도 마찬가지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목 수험자가 지참한 공구와 지정된 시설만을 사용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구버전에 마찬가지 있었던 항목 그 다음 세 번째 항목 수험자는 시험 시작 전 지급된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 재료가 불량품일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고 기타, 가공, 조립, 잘못으로 인한 파손이나 불량 재료 발생 시 교환할 수 없으며 지급된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요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을 치러 가시면 재료를 확인하는 시간을 별도로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재료 확인 시간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찝찝한 거는 교환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교환해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찬가지 구버전에도 요렇게 존재하는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항목 보시면 재료의 재지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잔여 재료는 작업이 완료된 후 작품과 함께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 구버전에도 존재하는 항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항목 보시면 수험자 지창 공구 중 배관 꼬지용 지그와 동관 CM 어댑터 용접용 지그는 사용이 가능하나 그 외 용접 지그, 턴테이블 회전형 요런 형태 등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구버전에도 있었는데 동관 CM 어댑터 단순히 세워놓는 꼬지는 사용이 가능한데 턴테이블과 같이 용접 기능도에 영향을 주는 지그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버전에도 마찬가지 있었던 항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항목 작품의 수평을 맞추기 위한 재료 그러니까 모제, 시편 등은 지참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신규로 추가된 내용이네요. 그래서 단순히 작품을 세웠을 때 플렌즈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작품이 그냥 세웠을 때는 삐딱삐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수 제기 전에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별도로 준비한 재료, 모제, 시편 등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것도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요런 거 가져왔으니까 사용해도 되는지 감독관한테 허락받고 사용하세요. 괜히 지급재료랑 똑같은 거 가져가셔서 사용하지 마시고 가능한 지급재료랑 좀 동떨어진 시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준비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괜히 찝찝하게 나중에 논란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 명시는 돼 있습니다만은 주의해가지고 나쁠 건 없죠. 그래서 요 항목은 신규 추가된 내용이니까 제가 뉴라고 표시를 해두고요. 자, 그 다음 7번 항목 같은 경우도 신규로 추가된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플렌지 용접 시 플렌지의 배관 삽입 후 용접 높이 고정을 위해 배관 밑단부에 받치는 재료, 와셔, 압연 강판 등은 지참 및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제 작업형 영상에 보시면 플렌지 용접하기 전에 그 배관 밑에 압연 강판 끼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렌지 바깥쪽으로 이 강관이 흘러내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건데 요것도 이제 정식으로 승인을 해줬네요. 이전엔 이런 항목이 없어서 어떤 감독부는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무조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것도 뉴 항목으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목 작업 시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및 사용법 재료 및 공구 등의 정리정돈 등 안전수칙 준수는 채점 대상이 됩니다. 요것도 참고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9버전에도 원래 있던 내용이긴 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험자 유의사항 이렇게 살펴봤고 그럼 이제 오작 사유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선은 9버전에 보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돼 있고요. 뭐 기권이니 미완성이니 오작품이니 나눠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 0점 주겠다, 불합격시키겠다 요런 항목이에요. 그래서 뭐 기권, 미완성, 오작품 이런 거 뭐 나누지 않고요. 이제 신규 도면에서는 그냥 다 포함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은 실격에 해당하며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말이 결국은 다 같은 기권 또는 미완성 이런 게 포함돼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항목이 일치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직접 한번 보세요. 9버전 같은 경우 비교해서 직접 한번 보시면 되고 제가 신규 버전 기준에서 쭉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에 보시면 첫 번째, 수험자 본인이 시험 도중 포기 의사를 표하는 경우 기권이 되겠죠. 그 다음 나, 시험 시간 내에 작품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미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 다, 도면 치수 중 부분 치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5mm 전체 길이는 가로 또는 세로가 플러스 마이너스 30m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그 다음 라, 수합 시험 시 0.5메가파스칼 키로를 하게 되면 5kg퍼 제곱센치 이하에서 누수가 있는 경우 그 다음 마, 평행도가 30mm 이상 차이 나는 경우 그 다음 바, 변형이 심하여 외관 및 기능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그 다음 4, 도면과 상이한 작품인 경우 그 다음 A, 지급 재료 이외의 다른 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다음 4, 플렌지의 패킹면과 용접면을 바꾸어서 조립한 경우 그래서 이거 RF 플렌지이기 때문에 RF 플렌지 같은 경우에는 플렌지가 이렇게 있으면 평평한 면이 있고 또 한쪽은 어때요? 이렇게 볼록한 면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볼록한 면이 뭡니까? 패킹면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촬영해둔 수험자 유의사항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차 같은 경우에는 밴딩 작업 시 도면상 표기된 기계 밴딩 MC 그래서 밴딩과 상이하게 열감 밴딩한 경우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 어려운데 열감 밴딩이 뭐예요? 동간을 가열해서 밴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열해서 밴딩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신규로 추가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에 보시면 플렌지 조립 체결 전에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거 제가 강조했죠. 반드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감독관이 따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면 기능장 같은 경우는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이제 산업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공개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좌측편에 보이시는 문제가 2023년 이후에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측편에 보이시는 게 2022년까지 출제되어온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추가된 내용은. 자, 그래서 시험시간 3시간 9버전도 마찬가지 3시간 동일하고요. 요구사항에 보시면은 자, 1번 항목과 요 관을 절단할 때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플렌지 및 강관 용접 이음새는 지정된 용접봉을 이용하여 아크 용접합니다. 그래서 9버전 동일하죠. 앞에서 봤던 기능장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요 당구장 표시도 기능장과 동일하죠. 그래서 읽어드리면 강관과 플렌지 용접 후 플렌지 조립 체결 전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게 두 번째 페이지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요 항목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플렌지 조립 체결 전에 감독위원으로부터 확인받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0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주의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된 거는 요 빨간색 당구장 표시였습니다. 플렌지 볼트 구멍의 배열은 우측 그림과 같이 수평 수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자, 동일하죠. 그래서 9버전에서는 요러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플렌지 방향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신규 문제에서는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밑에 항목은 똑같죠. 시험 종료 후 작품의 수합시험 시 누수 여부를 감독위원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됩니다. 요 마찬가지 9버전에서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수험자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자, 1번 항목 똑같죠. 시험 시간 내에 작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9버전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 2번 항목 수험자가 지참한 공구와 지정된 시설만을 사용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번 항목 동일합니다. 그 다음 3번 항목 수험자가 시험 시작 전 지급된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지급 재료가 불량품일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고 기타 가공 조립 잘못으로 인한 파손이나 불량 재료 발생 시 교환할 수 없으며 지급된 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요 내용이 자, 보시면은 9버전에서 3번 항목이랑은 좀 달라요. 자, 즉 이 3번 항목은 신규 버전에서는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사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있냐 요기 4번 항목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항목의 3번이 9버전의 4번이 되는구나 요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신규 항목의 4번 보겠습니다. 재료의 재지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잔여 재료는 작업이 완료된 후 작품과 함께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9버전을 보시면 여기 5번 항목에 있네요. 재료의 재지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도면은 작업이 완료된 후 작품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도면이라는 내용 대신에 뭘로 들어갑니까? 이제 신규 버전에서는 잔여 재료는 요렇게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도면은 이거는 공개 도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의무적으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항목이 요렇게 그냥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수험자 지참 공구 중 배관 꼬지용 지그와 동간 CM 어댑터 용접 지그는 사용 가능하나 그 외 턴테이블 등 요런 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요거 기능장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요 5번 항목은 9버전에서는 7번 항목에 속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항목 봅니다. 6번 항목 같은 경우는 작품의 수평을 맞추기 위한 재료 모제 시편 등 지참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신규 항목이 되는 거죠. 기능장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플렌지 용접 시 플렌지의 배관 삽입 후 용접 높이 고정을 위한 배관 밑단부에 바치는 와셔 압연 강판 등 지참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신규 항목이죠. 기능장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항목 볼텐데요. 요거 좀 중요해요. 8번 항목 보시면 필답형 및 작업형 간관 및 동관 조립 그래서 이 전체 시험 전체 과정을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 채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관리 기능장도 마찬가지인데 에너지 관리 기능장 산업기사는 실기가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필답형을 보지 않고 작업형만 봤다? 그러면 이거 작업형에서 만점 60점을 맞더라도 예를 들어 작업형이 60점 만점이야. 그러면 우리가 60점 이상이면 합산점수로 통과하잖아요. 근데 작업형이 60점이 더라도 그냥 0점 처리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답형 작업형 두 과목을 반드시 응시를 하셔야 되고 필답형 0점 받더라도 응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형이 예를 들어 60점 배점이다. 뭐 과목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종목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럼 나는 필답형 0점 받고 작업형에서 60점 맞을래요. 그런 경우라면 필답형 응시는 하시되 뭐 0점 받더라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응시 자체를 안 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불확격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필답형만 보던가 아니면 작업형만 보던가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자 이 필답형이 적용되는 시기는 23년도 2회차부터가 됩니다. 2회차부터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23년도 땡땡 1회차는 요 필답형이 아니고 동영상으로 출제가 돼요. 동영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공개문제 지파일 다운받아서 열어보시면 거기 안에 보면 23년도 23년도 1회차 문제가 있고 23년도 2회차 이후 변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1회차 문제는 23년도 1회까지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3년도 1회차 문제를 열어보면 이게 동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필답형이 아니고 그리고 2회차 이후 변경 내용을 열어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회차 이후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필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9버전에 보셔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거 9버전 두 번째 페이지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8번 항목 잘 보시면 동영상 및 작업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 이전까지 동영상 작업형 이었고 23년도 1회차 까지 동영상 작업형 유지되고요. 2023년 2회차부터는 이게 필답형으로 바뀐다라는 소리예요.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시고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2회차 이후 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신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잘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다시 되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되돌아와서 이제 다시 보면은 자 9번 항목 이제 보면 되죠. 자 8번 항목 이제 이해하셨을 거고 그 다음 9번 항목 보시면 작업형 시험 간관 및 동관 조립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더라도 작업형 점수가 0점 또는 채점 대상 제외 사항인 11번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9버전에 보시면 이런 항목이 어디있냐 9버전에 보시면 요거 첫 번째 페이지엔 없어요. 이게 두 번째 페이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띄워드려 보면 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요기 있네 요기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고 요거는 기존에 9버전 에서는 10번 항목 이거 뭐예요. 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니까 10번 항목이라고 명시한 거고 이 신규 버전에서는 이제는 11번 항목으로 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띄워볼게요. 자 신규 문제 두 번째 페이지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어디 있어요. 11번 항목 요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10번 항목 먼저 봅시다. 작업 시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및 사용법 재료 및 공구 등의 정리 정돈 등 안전수칙 준수는 채점 대상이 됩니다. 요 내용 역시도 있습니다. 여기 구 버전에도 있어요. 한번 보면 요 앞 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제가 빨리 대처가 안 되는데 어쨌든 요 내용이 어디 있냐면 요 6번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6번 항목 보시면 원래는 관절단부의 거스러미 제거와 복장상태 그리고 작업 시 안전보호구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 내용이 사라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어차피 위에 있어요. 요기 거스러미를 제거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지운 것 같습니다. 지워서 신규 버전에서는 요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넣어뒀다 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 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한 가지만 보면 되겠죠. 신규 버전에서는 11번 항목에 해당하는 다음 사항은 실격에 해당하여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구버전도 마찬가지 원래는 10번 항목이었네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게 신규 도면의 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버전은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 한두 가지만 추가가 된 거니까 기능장하고 동일해요. 추가된 내용이 그래서 하나씩 보면 가번에 수험자 본인이 시험 도중 포기 의사를 표하는 경우 기권이 되겠고요. 나번에 시험 시간 내에 작품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미완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다번 보시면 도면 치수 중 부분 치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5mm 전체 길이는 가로 또는 세로가 플러스 마이너스 30mm 이상 차이가 있는 작품 그 다음 나번 보시면 수합 시험 시 0.3MPa 키로라면 3kg포 제곱센치 이하에서 누수되는 작품 그 다음 나번 보시면 평행도가 30mm 이상 차이가 나는 작품 그 다음 바에 보시면 도면과 상이하게 조립된 작품 그 다음 4번 보시면 외관 및 기능도가 극히 불량한 작품 그 다음 아에 보시면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다음 자에 보시면 플렌즈의 패킹면과 용접면을 바꿔서 조립한 작품 그 다음 차에 보시면 밴딩 작업 시 도면상 표기된 기계 밴딩 MC 그냥 밴딩과 이렇게 볼게요 밴딩과 상이하게 열감 밴딩한 경우 그래서 열을 줘서 밴딩한 경우 안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에 보시면 플렌즈 조립 체결 전에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감독관이 처음에 꼭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플렌즈 양쪽 도막을 용접을 하셨다면 그 두 도막을 들고 감독위원회에 가서 반드시 확인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가된 항목이 요놈하고 요놈이 되겠네요 자 기능장이나 산업기사나 추가된 내용은 크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내용 필요한 거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뭐 중복된 내용을 삭제했구나 요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료목록이나 도면은 바뀌지 않았고요 이후에 치수는 바뀔 수 있다는 거 요 부분을 명심하고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세한 수험자 유의사항 제가 여기서는 비교를 위해서 다뤄드리지 않았지만 상세한 유의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에 촬영해둔 영상들 수험자 유의사항 있으니까 꼭 보시고 제 영상들 정독하신 후에 순서대로 정독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순서대로 정독하신 후에 작업형 실기 연습하셔서 부디 좋은 결과들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